셀러분이 더 재밌는 거 같은데? 아니, 내가 지금 개그 치는 걸 보이니? 응! 진짜로 달에는 토끼가 살고 있어! 토끼가! 자, 그렇게 돼서 달나라에 토끼가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신기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엄마, 아빠한테 3일 되면 슈퍼몬이 뜬다는 소식 들었나요? 선생님은 뉴스로 소식 들었었는데, 다들 슈퍼몬이 뭔지 아는 사람? 슈퍼몬? 그게 뭐예요? 발이 짱짱 세지는 건가? 슈퍼몬은 모르는데 세일러분은 알아요! 문 크리스탈 파워키스! 징그병! 에이, 바보들아! 슈퍼몬은 몇 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 엄청나게 큰 달이잖아! 엄청나게 큰 달? 얼마나 큰 달인데? 어... 여기서부터? 이만큼? 자, 태택이 말이 맞아요. 이번엔 가장 역대급으로 큰 달이 뜬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면 달에 뭐가 있는지 아는 친구? 나 나왔다! 외계인, 외계인! 무슨 달에 외계인이 살아? 저야, 저야! 토끼야! 푸악! 푸하하하하하 유르르 너 아직도 토끼가 있다고 믿고 있냐? 어? 아직 어린이구만? 달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 바보야! 아니거든! 토끼 있거든! 우리 엄마, 아빠가 그랬어! 달에 토끼 있다고! 아, 여러분들! 그만 싸우고! 태택아! 친구보고 바보라는 건 나빠요! 아! 벌써 수업이 끝났네? 아, 친구들 그러면 숙제로 3일 뒤에 슈퍼몬을 보면서 달에 뭐가 보이는지! 다들 그림을 그려서 오세요! 이만 수업 끝! 야, 비키야! 야, 이 바보야! 어? 토끼 같은 건 달이 없어! 선생님이 말한 건 다 동화라고! 이 바보야! 아! 분명 달에 토끼 있어! 우리 엄마, 아빠가 달해서 토끼 있는 거 실제로 만나봤다 했단 말야! 야, 이 바보야! 어? 그건 거짓말이지! 야, 실제로 달에 간 사람은 달에 아무것도 없다 했거든!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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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이 누군데, 어? 누군데! 그 사람 뭐 달 전체 다 가봤대? 안 가봤대잖아! 그리고 나 바보 아니거든! 이 바보 멍청이 똥구멍아! 야! 시냈대! 너 말해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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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난 아무 잘못이 없어! 그래, 쥐대! 너가 말해봐! 어? 달에 토끼가 있는지 없는지 빨리 말해, 이 자식아! 어? 우리 말해봐라! 어이! 나한테 와 그래! 나는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야! 야, 늑대야! 어? 우리집에 새로운 게임기 있는데 말이야! 어? 어? 아니 뭐 생각해보니까 다른 토끼 없어 틱틱아 나 그 게임 오늘 해봐도 됐지? 야! 틱틱이 너 진짜 야비해! 야 가자 틱틱아! 3일 뒤에 슈퍼몬이 떴을 때 그때 한번 토끼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자고 가자! 가자! 아유 재밌겠다! 나쁜 자식들!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 엄마! 엄마! 아유 놀래라 요리야 무슨일이니? 엄마 다리 토끼 있어 없어! 아니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요리야 아니 이번에 뭐 슈퍼몬인지 뭔지 뜬다는데 아! 어쨌든 다리 토끼 있어 없어! 어? 슈퍼몬 있던데? 아! 선생님이 알려주셨어! 뉴스에 나왔대! 3일 뒤면 어 막 슈퍼몬 뜬다고 막 뉴스에 나왔나봐! 그렇구나! 요리야! 엄마 잠깐 밖에 나갔다 올테니까 냉장고 열면 간식 있으니까 그거 리아오빠 오면은 리아랑 먹고있어 금방 올게! 아! 어디가! 어디가! 아 엄마! 미처해보고 있어! 엄마! 다리 토끼 있어 없어! 아유 뭐야! 묻는 대답엔 대답도 안해주고 흠 토킹아! 너는 어디서 왔어? 아! 분명 내가 다리 토끼 있다고 했는데 내 친구 태태기는 자꾸 아니래 그리고 엄마도 내가 물어봤는데 대답도 안해주고 낚아버렸어 흠! 토킹아! 너는 혹시 알고 있니? 아니면 오빠한테 물어보면 오빠 날까? 음... 아니야 오빠는 멍청해서 아무것도 모르겠지? 흠! 진짜 다리 토끼 있는거야 없는거야? 야! 여름! 아이 엄마 어디가 있었냐? 몰라! 아이 오빠가 왔는데 인사도 안하고 토끼 있냐고 뭐하고 있었냐? 아이고 없잖아! 어! 아 오빠! 혹시 달에 뭐 있는지 알아? 달에는 물론 세일러문이지 물 크리스탈 파워 빛으로 얍! 아 뭐야! 완전 재미없어! 오빠 나와 진흙대나 완전 둘이 똑같아! 나가! 뭐야! 진짜 오빠가 진흙대나 거기서 거기라니까! 하아악! 토킹아! 너는 저런 거 배우면 안 된다? 흠! 인형 놀이나 해야지! 흠흠흠흠 여보세요~? 여보! 나 지금 여보 회사 앞인데 오늘 월차 내야 돼요 아주 급한 일이야! 3일 뒤! 슈퍼문이래! 드디어 때가 온 것 같아요! 얼른 월차 내고 회사 앞 카페로 와요! 알았죠? 슈퍼문? 드디어 올 것이 왔구만 여보 여보 여기야 여기 여보 스타벅스는 비슷하다고 했잖아 왜 스타벅스야 그게 중요해 왜 무슨 일이야 슈퍼문이라니 슈퍼문이 정말 사실이야 목소리 좀 낮춰요 누가 들을라 아니 글쎄 여르르가 유치원에서 3일 뒤에 슈퍼문이 뜬다고 해서 슈퍼문에 대해 배웠나봐요 그러면서 달에는 토끼가 있냐고 물어보는데 우리가 여르르 어릴 때 달토끼에 대해 말했던 걸 아직도 기억하나봐요 아니 근데 슈퍼문이 3일 뒤에 뜬다고? 그 선생님은 어떻게 알았지? 뉴스에 나왔나보죠 아휴 드디어 여르르에게 진실을 말해줄 때가 된건가 그 그래야겠죠 우리 예쁜 딸 놀라지 많아야 될텐데 항상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갑자기 슈퍼문이라니 아휴 오늘 좋은 날인데 슬픈 건 어쩔 수 없네 그치 여보? 그러게요 아휴 가자고 어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엄마 아파 왜 이제 온거야 배 가죽이 등에 붙어버렸지 뭐야 아휴 붙지 그랬어 붙지 그랬어 아휴 어떡해 그런 말을 근데 여르르는? 낮에 한참 인형놀이 하다가 잠든거 같던데 나는 배고프단 말이에요 아휴 알았어 알았어 엄마도 배고프다 근데 리아야 넌 숙제 다 했지? 엄마가 공사한다 아휴 할거에요 여보 나는 저녁 차리고 있을테니까 요르르 방에 한번 가줘요 응 알았어 하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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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야 이쁜 내 딸 우리 애한테 와줘서 너무 고마워 훅 자고 좋은 꿈 꾸려 응 냠냠냠 으잇 엄마 이거 맛없는 건데 왜 나만 맛없는거 줘 엄마 아빠를 왜 스시 먹어 스시 스시 아니고 초밥이야 그리고 먹지마 이 녀석이 굶어봐야 이것도 맛있구나 하면서 오이 냉국도 먹지 그래 리아야 엄마가 해준 밥이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맛있게 먹어야지 하휴 엄마 아빠는 스시 먹으면서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하휴 스시라도 먹어야지 기분이 날 것 같아도 그랬어 여보 아무래도 먼저 리아한테 말해줘야겠지 음 아무래도 그래야겠다 리아야 네? 달에는 뭐가 있는지 알아? 음 아까 유르류도 그렇고 왜 이렇게 달에 뭐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에잇? 진짜 세일러문이라도 있는 거야 뭐야? 달에는 토끼가 있단다 세일러문이 더 재밌는 거 같은데 아니 내가 지금 개그 치는 걸 보이니? 응 진짜로 달에는 토끼가 살고 있어 토끼가 으아악 으아악 그래 리아야 장난치지 말고 아빠 말이 사실이야 아이 너는 요르가 우리랑은 좀 다르다는 걸 못 느꼈니? 나는 우리 집에서 요르르가 제일 바보인 거 빼고는 모르겠는다 아이 동생한테 왜 그렇게 말해 그래 리아야 앉아봐 내가 모든 사실을 말해줄게 리아야 요르르는 사실 저 달나라의 토끼 왕국의 공주야 이제부터 아빠가 하는 말 다 진짜니까 진지하게 들어줘야 돼 응 아유 여보 아이 산이 왜 이렇게 높은 거야 아이 왜 이렇게 동물들이 안 보이는 거야 큰일났네 아 여보 이러다가 여보 영영 구묘로 살아가는 거 아니야? 꼬리가 달린 인간으로 말이야 아유 아유 정말 무서워 여보 자꾸 그런 부정적인 말하면 팍 간 빼먹어버린다 어? 어리간 그만 부리고 얼른 동물 좀 찾아봐요 어? 알았어 내가 싱싱한 간을 찾아올게 동물들아 어딨니? 뭘 꺼가드렴 어딨니?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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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근데 오늘따라 뭔가 달이 정말 크고 밝지 않아요? 음 그러네 어? 뭔가 보이는 거 같은데? 아니 뭐가 뭐야 저 태풍에서 말이에요 아니 뭐가 뭔가 어 어 어 뭐야 어 어 어 어 어 이거 뭐야 갑자기 달에서 달에서 어 이 세상은 정말 알 수 없는 세상이야 구미호도 있고 그리고 토끼가 사람 옷을 입고 있잖아 어 여보 여보 그냥 저 토끼 좀 빨리 잡아먹어 이상한 토끼야 그냥 빨리 간을 뺏어먹어 아이 자 좀 그만 부리고 가만히 좀 있어봐요 아이 아 근데 당신들은 뭐죠? 어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이렇게 불쑥 나타나서 준비 죽였죠 저희가 달 나라에서 온 달 토끼 방국의 대공 에리우스라고 합니다 흙 여보 마블르르르르 마를해 토끼가 말을 어 그냥 빨리 사워먹어 아이 조용히해요 이 사람을 무시하세요 왜 그러지말 창피하게 에로스 아 저 에로스님 그나저나 왜 저희 앞에 나타난거죠? 아까 에로스가 아니고 에리우스라 일단은 다름이 아니라 현재 달 뒷면에 살고 있는 그림자 토끼나라 왕국이 저희 나라 왕을 죽이는 바람에 1년째 지금 끊임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왕님께서 그 와중에 일곱 공주님을 나오셨는데 토끼 예언가는 말대로 막내 공주님이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주님이 만약 이대로 그림자 토끼 손에서 들어가는 순간 달은 그대로 그림자에 덮이고 그림자로 덮인 달은 푸르른 지구를 파괴시키는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재앙이요? 무슨 어떤... 아마 지구 또한 그림자 토끼가 침공을 해서 이곳을 초토화시키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곳 인간들은 제일 먼저 달을 격추시켜 없애버릴 것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 토끼 왕국과 토끼 공문들은 영원히 사라지는 거죠. 어... 어이... 어이... 그... 그러면 저희가 뭘 어떻게 해야 되죠? 어이... 우리 여보는 토끼 간을 먹는 구미호인데? 여보... 나 공과 산을 구별할 줄 아는 구미호야. 한 번 더 이승을 서려오는 당신 간을 무거 부린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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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결혼을 잘못했나봐.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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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무튼 부탁입니다. 우리 막내 공주님 좀 거둬주십시오. 원래는 여왕님께서 오셔야 됐지만 왕께서 지금 죽으시는 바람에 여왕님이 대신 왕지를... 왕자를 지키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부탁하러 왔습니다. 제발 걷어... 제발 걷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여왕님께서는 단지님과 인여매님이라면 잘 키워주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달에서 지켜보셨기 때문에 여왕님께서는 두 분께 꼭 막내 공주님이 맡겨달라고 하셨어요. 으으? 어이... 공주님... 에이... 거기... 애기 좀 저한테 줘 봐요. 아, 예, 예, 여기 있습니다 오, 정말 귀엽게 생겼잖아 애기야, 안녕 정말 귀엽게 생겼잖아 오, 귀엽잖아 어휴, 에리우스님처럼 완전 토끼가 아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어? 귀만 귀여운 토끼네 아휴, 웃고 있는 것 좀 봐 아휴, 어린 개, 아빠는 돌아가시고 엄마랑 떨어지고 아휴, 불쌍해라 여보, 그냥 우리가 거둬요 그치만, 우리가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여왕님께서 선택한 분들이니까 분명 행복하게 잘 키우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때가 되면 그때 다시 막내 공주님을 다시 찾으러 오겠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그때가 아마 오늘처럼 지구와 달이 가장 가까워지는 이것을 슈퍼몬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하늘길이 열려서 지구와 달이 연결되어 간혹 토끼 상인들이 인간색의 물건들을 사갖고 오곤 합니다 그러나 그 주기가 항상 일정하지 않아서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막내 공주님이 7살이 되는 해에 슈퍼몬이 뜨는 날 그때 다시 데리러 오겠습니다 우리 왕국을 위해 그리고 지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아휴, 알겠습니다 토끼 한국 사람들에게 응원하겠다고 꼭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토끼 인형을 항상 공주님 곁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 토끼 인형이 공주님과 잉혜원님, 그리고 단지님, 가족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간 대신 이 물약이 단지님의 인간으로 한동안 만들어줄 겁니다 공주님, 부디 꼭 살아주셔서 우리 왕국을 평화로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달로 사라지고 있잖아 여보 응? 다나라 공주라는 이 아이의 이름을 우리가 들었던가? 어, 어? 그러게? 가장 중요한 이름을 안 알려줬어 음 우리가 좀 지어주자 음 토공이는 어때? 토끼 공주의 줄임말이야 아이, 그게 뭐야 음 아까 보니까 에리오스 이름이 멋지던데 에키루비우스는 어때? 뭔가 공주가 구하지 않아? 아이, 별로네 그냥 그러지 말고 동글동글하게 생겼으니까 토끼 똥으로 하자 어때? 아이, 토끼 똥이 뭐예요? 토끼 똥이 여자애한테 무슨 동물도 아니고 아이, 일단은 공주니까 우아하게 엘리자베스가 좋겠어요 아이, 아니야, 아니야 아무래도 흠 아니, 아니야 내 말이 맞다니까 공시렁 공시렁 에휴 그렇게 해서 달나라 토끼 왕국 막내 공주는 요루루가 되었고 우리가 가족이 된 거야 그러면 3일 뒤 슈퍼문이 뜨니까 요루루는 토끼 나라로 다시 가야 한다는 거야? 음 아마도 아휴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갈 줄 몰랐어 아휴 아휴 ㅇ Rab 배달 피해증 베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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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베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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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